근데 이 키스라는 게 유일하게 인간만이에요.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갑니다. 위험할수록 재밌잖아. 강력한 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키스를 많이 하는 게 면역력엔 좋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겠죠. 현생님들! 안녕하세요 현생님들! 줄리입니다. 오늘 현생 카테고리는 제 룩의 힌트가 있는데 바로 사이언스! 아니 근데 현생 난이도가 점점 하도해지는 거 아니야? 저는 완전 문과이고 학교 다녔을 때 과학을 제일 못했어요. 완전 문과여서 저는 이제 오늘 과학을 듣자마자 어떤 선배님이 나올지 바로 예상이 됐는데 과학으로만 24시간 토킹할 수 있는 광워치 토커! 맑은 눈의 과친자 궤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예인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에 정말 많이 떠요. 아 정말요? 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번 눌렀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한 번 누르면 안 돼.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네. 페르시아의 수학자 진짜 알카리즘이라네. 넘쳐! 저번 편에서 강지영 언니한테 이제 조금 들었는데 귀에서 피날 수도 있어. 강지영 아나운서 강지영님도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저희 채널 초대석에서 한 번 두 시간 그 정도는 사실 그냥 거의 숏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길게 한 건 한 몇 시간 정도? 11시간 40분 오 마이 갓! 라이브로 칭창민 채널에서 저희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저 주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실제로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돌이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과학적으로 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가사를 좀 해석해달라고 그 지난주에 김인화 작사랑님 오셨습니다. 아이유님 분홍신 길을 잃었다 의식하잖아요. 자율주행인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길을 찾아가는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가는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김인화 작사가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저의 키스 오브 라이프 또 의미가 인공 호흡이거든요.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과학이죠.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가 호흡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키스라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애정 끈끈한 무언가 그쵸 근데 이 키스라는 게 유일하게 인간만이에요. 어떤 동물도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 같네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행위가 이제 동물들이 하는 게 냄새 맡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각각에서 냄새 맡으면서 어 얘가 좀 나랑 잘 맞을래나? 인간은 냄새를 맡는 대신에 키스를 하는 거죠. 키스를 하면서 이 친구의 면역 상태가 지금 괜찮나? 안녕하세요. 둘이 키스를 하면서 서로의 면역 체계가 교환이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최대한 키스를 많이 하는 게 면역력엔 좋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겠죠. 와우 갑자기 키스 오브 라이프와는 칩 이름이 다르게 느껴져요. 삶의 면역 체계를 뭔가 좀 개선한다. 좀 인류의적인 그런 명인 거죠. 저희 이제 곡 중에서 마이레스 터치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사이언스 릴레이틀이 많아요. 아 그럼요. 가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Hey baby I'm so toxic 위험할수록 재밌잖아 It's all right 이미 너무 중요한 두 줄만에 지금 너무 엄청난 과학이 나왔어요. toxic toxic 이게 이제 그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할수록 재밌잖아 이 말은 뭐냐 이 보톨리눔 톡신을 엄청나게 희석시키면 이게 사시 교정하는 치료로 쓰이고 그거의 부작용 중의 하나가 주름을 펴줘요. 그래서 요거를 희석해 쓰는 건 이제 보톡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오우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 재밌잖아 굉장히 위험한 이 보톨리눔 톡신이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보톡스라는 존재로 생명공학의 한 분야를 보여주는 두 줄이죠. 좋습니다. 계속 가보죠. 온몸이 원인 너 나뿐인 아찔한 럽색 밤새 날 앓게 돼 앓게 된다. 상사병 엄청 실제로 통증이 있어요 어 맞아요 실제로 심장이 아프대요 맞아요 실제로 아프대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집니다 상사평이 심할 때는 약을 드세요 진짜로 짝사랑하다 힘들다 힘들어하지 말고 진통제를 드세요 과학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뭐 짝사랑을 다 말하기 때문에 저는 화학곡일 줄 알았는데 생명공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놀랐고 좀 화학적인 걸 하나 더 쓰시면 좋겠다 실제로 닿았을 때 변해버리는 신곡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스티키예요 신곡도 있나요? 제 랩 파트인데 느려져도 돼 like slow-mo motion I'll take you to the new world so boy 팔 잡는 대로 가 there's no way 그리고 내게로 와 follow my lead let's get it yeah 되게 신나는 노래네요 네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스티키라는 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끈적이는 게 힘이잖아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는 걸 막는 힘이니까 그럼 이 힘이 무엇이냐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그럼 여기서 나오는 스티키는 아마도 전자기력일 것이다 입자끼리 뭔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띄는 과정에서 힘이 드니까 질척거리면서 느려지는 거예요 전자기적인 인력이다 예를 들어 멤버분들이 좀 곡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쯤에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입자 간의 전자기적인 인력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다 너무 멋있는데? 이게 진짜 섹시하거든요 섹시해 아니 아이돌 입에서 전자기적인 인력 전자기력 이런 게 나오면 팬덤들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 결합을 아 너무 어려워요 스톱 그냥 전자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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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가 원래 과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진짜 제일 싫어했는데 지금 조금 열정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근원적인 걸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나 지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기르는 방법 그거를 오늘 하면 좋겠다 좋아요 좋겠습니다 모모는 과학이야 모모는 과학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떨 때 그런 말 쓰세요? 침대는 과학이야 관장은 과학이야 보통은 이제 그렇게 쓸 때가 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잘 모르고 쓰시는 분 보통 과학적 사고를 판단하는 기구는 딱 이겁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케이크를 오늘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케이크가 없어 케이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먹었어요? 누군가 먹었겠죠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가 먹은 거죠? 제가요? 줄리님이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를 따지는 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저희 캐스호브 와이프가 하루 종일 스케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정산 금액이 좀 적어 네 그러면 소속사에다가 그리고 인과관계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 사고 오 마이 갓 그걸 해야 돼 다 알려주세요 중간에 누군가가 해먹은 거야 오 노 이런 거를 막아야 온 세상이 합리적이 되는 거야 설득되고 있어요 잠, 수면 맞아요 이런 것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잠을 자면 꿈을 자주 꾸거든요 되게 잘 꾸는 스타일 많이 못 주무시는군요 꿈을 자주 꾼다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이 높지 않다 몇 시간에 주무십니까? 네, 한 2시간 많아도 4시간 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적게 잔다고 말할수록 섹시해 보인다는 얘기 진짜요? 어쩐지 보세요 여러분 어제 한 30분 잤나? 진짜요? 평소보다 적게 자는 것처럼 말을 한대요 섹시해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한 18시간 푹 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제 한 5시간 잤나? 누가 더 섹시해요 뭔가 더 5시간 섹시해 보이죠? 뭔가 똑같아 외모가 똑같아 네 이게 좀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적게 자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잠에 잠도 자지하고 뭔가 일에 몰두하고 이런 느낌 푹 자면 좀 섹시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키스 오브 라이프 섹시하다 자꾸 섹시해지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섹시하다 자꾸 섹시해지려고 2시간 잤다 그러지 마세요 쓰려면 그남 치엔한테 연락 오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 오게 하는 주파수 정말 연락이 오네요 이성을 끌어당기는 주파수 이 세상이 참 슬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볼게요 이 주파수를 1시간 정도 들으면 줄리님이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 안 올 겁니다 영원히 그죠? 내 번호도 몰라 11자리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구여친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여러분의 번호를 알기 때문이에요 딱 거기까지다 심지어 성이 강이다 위쪽에 있으면 실수로 누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올라갑니다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 학원 운명설 과학인가요? 이건 재밌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꼭 보면 주인이랑 똑같이 닮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부부가 닮는다 연인이 닮는다 부부나 연인이 닮는 이유는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같은 걸 계속 따라하게 돼 아아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따라하듯이 그러다 보면 표정이나 미세 움직임들이 닮아져서 나중 가면 좀 닮아 보여요 그거 말고도 그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도 닮았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도 닮았을까요? 아직? 놀라운 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닮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들보다도 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와 닮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닮은 여자를 찾으니까 시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는 닮은 거야 이게 화목한 가정에서 거의 많이 일어나는 패터리 나중에 남편감을 데려오면 아버님과 비교해보세요 외모를 어? 지금 뭐가 나오면 안 될 이야기들이 나오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아버지랑 닮았었구나라고 하지만 아이돌은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어요 경농맥플라팅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무신서TV에서 해봤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한번 저 지금 빨리찜한테 만져보실래요? 어때요? 빨리찜인데요? 진짜요? 취했어요? 인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놀이를 해왔습니다 놀고 있네라고 놀이를 하고 있네요 놀이 맞죠 맞죠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 경독맥이라는 거는 끊어지면 목숨을 잃는 곳이죠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곳을 만지게 해준다 이건 거의 끝이죠 비슷한 게 몇 개 있죠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너만 만지게 해줍니다 베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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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륗 베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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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사과 아니면 탑세가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그럼 어떤 우리 동료분들 네 멤버들 상담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 좋아요 우리가 너무 핫해서 팬들이 여름에 더 더워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 여름이 더 뜨겁긴 하다 오 좋아 좋아 괜찮죠? 조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좋아 지금 이유는? 이유는 하지만 너의 문장엔 정의부터 잘못되어 있다 지하철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더워지는 이유가 모든 인간은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너무 핫하다고 해도 보통 인간의 평균적인 적외선이 나올 뿐이야 심지어 체구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평균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우리 때문에 여름이 더 더워지거나 온난화가 오진 않는다 근데 그거 말고 메탄이란 애가 있어요 얘가 같은 부피일 때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정도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요 주로 메탄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모두는 음식물을 먹고 메탄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메탄가스 얼마나 만들었니? 너가 온난화의 주범이다 뭐라는 거야! 이러고 하시냐 하하하하하하하하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생각한 과학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되게 여꽃 이럴 줄 알았는데 흥미가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소통 과정이 되게 원활하고 굉장히 또 열심히 경청하시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저도 더 신나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오늘은 진짜 다 기억에 남는데 부모님 닮는 거 거기서 소름 돋았고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단기 기억이라서 바로 사라진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줄리엇이면 더 했을 때는 어때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덥다에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뭐 사회 부적응하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사회 부적응하처럼 막 하하하하하하하하 답답! 너는 현재 실내 온도가 몇 도 이상이구나 하하하하하하 이건 사회 부적응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사회 부적응 아닙니다 과학적 사고가 하하하하하하 잘생 편견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생에서 과학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나온 내용도 좀 많잖아요 그런 거 네 맞아요 볼 때마다 과학적 사고를 하시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 너무 좋았네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뭔가 키스 오브 라이프가 이제 엄청나게 힘든 걸 있으면 개선님 찾아가고 싶어요 아 그럼요 뭔가 힘든 게 터지잖아요? 연락 주세요 네 과학으로 바로 집도 들어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제가 너무 모르는 과학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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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cribe Monica 한글자막 by 한효정